멍청해볼까 여기 반지야 왔는데 그냥 문...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? 잠겨... 잠겼는데? 잠겨있는데? B공이고 왼쪽 왼쪽 장동 있는데 아 부동산인데요 여기는 신림본동으로요 신림역에서 1번 출구인가 그쪽 방면에 있는 반지층 2룸입니다 반지층 2룸이고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해줘서 왔는데 옆방을 알려줘가지고 세입자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문 열라고 했네요 여기가 지금 반지층 2룸이고 천에 45만원입니다 천에 45만원 천에 45만원인데 옵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냉장고랑 가스렌지에 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옵션이 있고 화장실에 세탁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방에는 에어컨이 있구요 일단 큰 방의 크기가 3m90 나오구요 2m90 나옵니다 3m90에 2m90 방 크기입니다 방 크기고 거실 크기는 굳이 제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작은 방은 2m30에 2m90 나오네요 2m30에 2m90 반지층 옵션이 있는 요정도 왼쪽에 있는 집들은 옵션이 많이 없는데 옵션이 있는 집이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3m90 2m90 2m90 3m90 3m90 4m90 4m90 5m9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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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wont 6m90 6m90 3m71 5m90 5m90 2m断